강서구는 지난해 지역 내 공공생활 정보를 테마별로 담은 온라인 테마 지도를 선보인 바 있는데요. 하지만 스마트폰으로는 테마 지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았습니다. 이에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테마 지도를 볼 수 있도록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AR 테마 지도 앱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강서구 테마 지도 앱을 설치하면 지역 내 비상 대피시설, 비상 소화시설, 공중화장실 등 일반 지도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공공시설 관련 정보를 테마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특히 현재 사용자가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 시설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원하는 시설을 선택하면 시설명과 주소, 연락처 등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앱 상의 AR 버튼을 눌러 증강현실 모드로 진입하면 카메라를 통해 주변 시설물들의 정보를 더욱 실감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. 강서구는 테마 지도 앱 서비스 항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